도대체 다들 빨빨 챙겨 이거 얼마나 걸리나? 나 얘기하면 되지 집에서? 아구 어 뭐야 전기 나갔다 발 뒤쳐줄래요? 발 켜겠습니다 나만 믿으시라요 가주야 너 지금 감기 걸렸잖아 넌 같이 쉬어 고마워 다른 사람들께 오케이 됐어 연결 완료 아니 둘이 그냥 우리 가주야 기름은 얼마나 넣었어? 나 그 볼리 엄마가 넣었어 볼리야 기름을 얼마나 넣었어? 하루 만에 88%가 빨리는 게 말이 안 되거든? 언제 가? 아니 일을 쉽게 마시마! 한 번만 하게 해줘야지 일을 시켜도 일이 안 돼 있으면 내가 말도 하고 일도 내가 하고 얘 같은 녀석들 안전운전 해줘? 잘 안 하지 아 이제 좀 잘 거 같네 하지 말고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다 길을 기억하면 되는 거야 길만 기억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좀비를 피해야 된다니까? 형이 채찍질 해달라 했는데 지금 채찍질 하니까 변명을 하고 있어 세상에 믿는 건 공기밖에 없다던데 내가 생각하는 중생활이랑 뭔가 좀 많이 다르다 아 초보 운전 느리다 우리 두 사람이 운전만 잘했어 내가 해 내가 해서 갈까? 실패야 내가 해줄까? 아닙니다 두 분 편하게 계십쇼 한 번 더 믿어줄래? 아니요 선배만 안 들어? 선배만이 장난 같아? 내려 내려 실패야 왜 이렇게? 걱정이 많아 진짜 원래 성격이 조금 걱정이 많은데 여기 지금 허험볼판에서 뭐 박을 일이 뭐가 있다고 가다가 한 번 박으면 그때 해 박았습니다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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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내가 왜 팔목 지금 큰일한 상태 됐어 내려 고맨 고맨 아니 그러니까 면허 있어? 면허 있냐고 아 예 저 5년 뭔데? 1종? 네 1종 보통이요 이런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려 야 이케 새X야 너 뭐하는 새X야 내려 이 새X야 다음 실패 돌아가면서 하자 돌아가면서 실패야 나는 너가 운전하는 게 좋더라 실패가 혹시 면허가 어떻게 되나? 동면허는다 뭐 뭐 면허야? 너가 너무 면허야 된다 아니 이거 멀리 줌을 좀 떠면 못 댕기나? 땡길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는데? 맵에 마우스 올리고 힐로 이렇게 캐릭터 최대한 이렇게 땡기는 거 어디가 어디가 나와 이 새X야 나와 이 정도는 바로 내려 이 새X야 뭔 말 같지 나와 내려 닥쳐 이 새X야 잠이나 쳐 자 제발 잠이 안 와 답답해 뒤지겠어 지금 빨리 내려 오케이 난 내릴게 출발 나 미친 놈이라서 그냥 가 진짜 가버려 야 가 안 갈 줄 아나 보네 진짜 가 조금만 더 마이크 소리 안 들리는 데서 이 놈의 새X가 아까부터 시X 못 먹으러 간다니까 아니 다 실수하는 건데 그니까 조금만 조금만 뒤로 가면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그래도 형들인데 이게 질푸야 가 이 새X야 마지막 기회야 운전대 주시지 않는다면 저랑 걸을 겁니다 저 새X 정신 못 차린 것 같습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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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새X가 방금 저희보고 시X들이랑 온 거 같은데요 아 태우러 가자 질푸야 타자 가야 돼 우리 할 일이 많아 안전운전 하실 겁니까 아이 그럼 너가 방금 시간만 안 걸었어도 지금 벌써 집에 도착했겠다 이 새X야 다 놓았겠네 야아악 BVP 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차렸어? 오케이 오케이 지금 출발해요 잠깐만 이거 차 상태가 괜찮냐? 이거 한 번 범퍼 한 번 해볼까? 아 그냥 가도 돼 형 야 후드만 수리하면 안 되냐? 이거 어차피 바꿀 거야 형 오케이 오케이 잠깐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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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뭐야? 이리 안 와봐? 아 씨 물렀다 아 형 빼고 아 야 이거 왜 이렇게 내리고 야 어떡해 아니 씨XX 아니 실프야 아 씨X 하하 실프야 왜 갑자기 멈춰 차만 구하면 어떻게 될 거 같은데 아 근데 씨XX 아 근데 후드 고치고가 쓰면 괜찮았나? 아니 그것도 아닌 거 같고 긍정하고 일산 살아남자 화이팅 아 차가 없는 주유소인가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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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그렇지 이거 보상이야 오 멍 멍 멍 아 좋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실프야 다주야 실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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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프 했잖아 다 아니야 기다려야 돼 왜 이거 다주 너나 데려가자 다주 있어 여기? 방금 내가 죽을 게 없어 무슨 말이야 이게? 무슨 일이 있었냐면 누나 나 리세 한 번만 더 하고 올까나? 초바운전을 안 뺐네 누나 나 좀 다녀올게 아 나 실프야 아니야 아니야 일로 와봐 여기 옆에 봐 뭔데 행복 주스 누나 이럴 땐 빠르네 행동이 당연하지 다녀올게 어 여보세요? 셰프야! 누나 그 입구에다가 도끼 하나 던져봐! 아니야 아니야 괜찮겠다 셰프야 너 그거 하는 동안 내가 좀만 잘게 해? 어... 어? 왜 그녁대가 어디 갔지? 야! 아무도 믿지마 셰프야! 누나 언제 와? 얘 언제 오? 야 다주 왔다 다주 왔다! 누나 이상한 일이 있었어 아니 어떤 정신나간 년이 말이야 같이 탈출하려고 했는데 주원이 손을 댔더라고 아니 어떤 미친년이야 그거? 아니! 야 그래도 얘들아 반갑다 일단 선임들한테 쪽팔리니까 지도에 저 메모들은 좀 지우자 이제 잠깐만 다주야 논리오빠 잘 살고 있어 저거 언제 적었냐? 나 오빠한테 카톡 했는데 못 봤어? 아니 종속 씹지마 톡을 좀 잘 확인할게 미안하다 일단 셰프실채 내가 저기 체크해놨거든? 가서 우리 다 쓸어야 돼 여기를 클리어하자고? 못하면 우린 돌아갈 자격이 없어 다시 무장하는 건 어떠니? 집에 무장할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? 저기에 다 있으니까 저기 있는 걸 어떻게든 우리 해야 된다고 트렁크랑 조수석 야 사주경계할게 니네 좀 챙겨봐봐 근데 요거 좀 뽑아주세요 어? 서운기 아니야 누나? 서운기면 써도 되지 야 야 야 잠깐만 총 쏘기가 존나 야 뒤에도 조심해 뒤에 뒤에 많아 나 이거 죽은 거 같은데? 나 버리고 그냥 위로 올라가서 총 쏴 형은 팔아야 돼 아 나 이거 탄창에 그거 안 돼있어 아 이제 물렸어 아이씨 아 근데 이건 진짜 집에 한 번 가야 될 거 같은데? 진짜 나 디버프 미쳤어 나 죽을 거 같아 아 돌리 형 뭐야 잠시만 애들 또 죽었어 애들 또 죽었어 형 나 살려줘 나 일단 집에 갈게 나 지금 디버프가 너무 많아 빨리 나 태워줘 나 태워줘 어? 태워줘? 앞으로 와 앞으로 와 타 타 타 아아아아 이쪽까지 앞에 가봐 이쪽까지 여기야 여기 아아아아 아이씨 아아아아 상식아 론조 들어와 론조 들어와 아니 쟤 왜 쟤 안 둘러 병 아 니가 진짜 왜 그래도 돼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멍멍멍 멍멍? 멍멍 멍 멍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왜 왔는데 나 진짜 어 뭐야 누가 왔는데? 어? 돌려 얘들아 왔구나 뭐야 킹돌린 실패 죽고 넌 어떻게 살았어? 난 살아서 왔어 형 안 믿고 있었다고 뭐야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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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뭐야 아 긁혔어 긁혔어 멍멍! 저 전체로 진짜 레전드 왔어 아하하 아파 응애 아니 집 앞에서 한 마리한테 쥔 거야? 대전드긴 하네 응애 아파요 따라따 안녕하세요 여행 오셨다면서요 인형 타라이버 언제 구해왔어? 느낌 좀 냈습니다 휴가잖아요 저희 실패도 여기 있을래? 어 뭐야 나 이거 왜 긁힘? 다주야 나 긁혔어 아 우리가 좀 치워 아 진짜 돌려 봐 아니면 나한테 말 걸지 마 나 다시는 무장해서 안 한다 이 세계는 이게 맞아 짠해 치어스 힘들었어 아 진짜 아 맥주 한 번 더 아 아이씨 아니 생긴 거는 겁나 잘못하신 거 같아 형 완전 솔찌네 우리 형 꺼꺼 못 한 거 뭐야 차량 정비하다가 기름 찼잖아 아 형 머리에 기름 발랐어? 그래 아 그냥 관리 비법이야? 아 그건 아니긴 한데 캠핑장에 누가 존나 하라고 하셨어 안주랑 술 좀 겪고 쓴다 저 머리 있는 거 준다 왜 이렇게 못하겠지 내 거 하고 싶다 야 자 형 줄게 형 머리 써봐 나 한번 써볼까? 착용 아니 왁싱이야 이 새끼 야 이거 내 모자 같아 이거 구라질려 후학식 뭐야 구라질려 아 이제 술도 이제 슬슬 깨는 거 아 뜨아 아 뜨아 뜨아 아 씨 뜨거 어떡해 어떡해 나 죽어 나 죽어 어? 뭐 야 이 개XX야 저 이XX 아니야 이거 야 이 개XX야 뭐해 뭐해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와 씨 됐다 아 아 아 하나 둘 셋 음 스메 아 아 맛있다 어 최후의 만찬 들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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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갈게 아 백업맨 으 으 find 최후의 yes 이 개X 6 쉐프야 아니 이렇게 죽는다고? 아니 나가 자 이제 클럽 한 이 excess 죄송Conf 그들의 여정을 지켜봅시다. 게스트는 여기까지. 여기서 좀 쉴까? 여기서 먹을 거 있으면 그냥 아무거나 먹어봐. 잘 깼죠? 봐줘? 어? 이미 메스꺼움이니까 상관없지 않을까? 어 잠깐만 나 병들었어. 나 메스꺼움에서 병들었음으로 넘어갔어. 어 잠깐만 나 피 빠진다! 어? 다주 피 빠진다고? 안돼 나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어! 안돼 안돼! 다주야 잠깐 그렇게 해봐. 다주야 여기 설탕 설탕. 핵설탕. 아 나 죽었다! 안돼! 항상 메딕만 불렀어 미안해 다주야. 야 나 내가 음식을 여유있게 챙겨왔어야 됐는데. 자주 자기 죽어가면서도 내 팔에 붕대가 맞췄거래야. 뭐야? 누가 목소리가 들리는데? 저기 있습니다. 제가 들려야기 전에 아뇨와 딸에게 음식을 갖다줘야 합니다. 짜하하하! 그 음식은 우리가 먹을게. 음식이야 나 이 새끼야. 일을 좀 마시고 조금만이라도 쟤. 아뇨와 딸에게 날강도야. 스미스 씨 걱정하지 마십시오. 스미스 씨. 저만 쏠 수가 없어. 여기서 꺾어서 들어가면 되겠다. 다들 힘내보자. 나 최선을 다할게. 오 많다 많다 많다. 던톤 취미! 가차! 내려와! 위른병! 위른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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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른병! 여기로 찐다. 들어갈래? 들어갈래? 들어가. 스미. 가자. 나 총알 괜찮다 이게? 이거 빠졌어. 야 야 야 이거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. 이거 미친 거야! 하하! 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악! 여기 전장하라 씨! 아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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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뒤로 빼 뒤로 빼! 30개 죽었어요 뒤로 빼! 뒤로 빠져야 돼! 아아아악! 와 씨! 여기 뭐야! 얘들아 살아있어! 대답해줘! 가고 있어! 가고 와아악! 가고 있어! 아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아악! 더 왔다. 올라와 올라와! 여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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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뭐라고 씨! 더해! 에이! 이 개새X! u0으어얅! 으어얅! 야아아아악! 이 개새X! 루크하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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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옹! 오늘 방송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망조